이강덕 포항시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태풍 흰남로로 침수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지원금을 기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리고, 침수 피해를 입은 상가에도 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피해구제 제도를 개선하도록 정부에 수차례 건의했으며, 지난 21일 정부의 복구 계획에 지원금 상향 방침이 반영됐다고 말했습니다. 추가 지원금은 추경에 반영하고, 성금 139억 원은 구호협회와 협의해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